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다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읽었어요? 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뭘 준비하느냐 아니 아기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준비해요 배내 쪽 요리도 준비하고 하여튼 그때부터는 모든 코드가 모든 포커스가 다 아기한테로 다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런데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느냐 가난이라고 하는 한 땅덩어리를 예비해놓고 어디를요 가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예비해놓고 다 이곳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뭐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에요 지시한 땅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에게만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먼저 보내놓고 어디다가요? 애굽에다가 이 애굽에다가 보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430년 동안 뭐하게 했느냐 종살이 얘기했어요 종살이 종살이 하는데 우리가 육신 육안으로 보면 종살이 하니까 다 망해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시안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다 놓고 엄청나게 부흥을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 물질도 그렇고 특히 영적인 부흥은요 환란 때 부흥이 와요 참 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견고해지고 언제 싱싱해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그래요 어려움 겪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아니 좋은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확대를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요 역사를 경영하는 걸 보면 그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양성이 돼요? 초대교회가 노마의 식민지에서 이게 양성이 되는 거야 참 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뚜껑을 열어놓고 봤더니요 노마 황실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잖아요 노마 황실까지 그렇게 노마가 핍박을 하고 신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흘러다 흘러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세상에 얼만큼 복음이 전달이 됐느냐 얼만큼 확대가 됐느냐 노마의 황실의 공주들까지 예수를 다 믿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섬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섬이에요 참 시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란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절대 낙심할 게 아니에요 딱 그렇게 오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확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번성을 시키고 계시구나 이걸 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제 43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요 건져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서 뭐요 적과 꿀이 어른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포커스가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건 구약 시대는 이렇게 이 땅덩어리 하나를 예비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부르셨는데 신약 시대는 뭐냐 이것이 영적이요 이게 뭐냐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아멘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이게 신약 시대는 예수 아니에요 가난이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신약 시대 예수 그리토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다 그림자로 말씀했어요 그림자로 그래서 히브리스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그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뭘로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마지막 날이 뭐냐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이제는 그 역사의 스타바치가 정말로 그냥 급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야 우리가 달리할 때 그 저 선생님이 준비! 그래서 스타바치를 딱 눌러놓잖아요 준비! 빵! 하면서 스타바치를 딱 눌러놓으면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간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100m의 메초 이거를 검사하듯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역사의 종말의 시작이 종말의 시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왔느냐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에 살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왔는데 애굽은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요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 그럼 이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시험과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시험과 연단 시험과 연단 시험과 연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것은 여러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건 교과서예요 완전 교과서 뭐냐 이거는요 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엑소더스의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요 전 인류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교과서요 교과서 아멘이요 똑같아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엑소더 출애급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이 국한된 엑소더스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교과서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난한 땅에 들어왔지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냐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똑같이 교과서 이거 하나만 알면요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다 알아버려요 성경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애굽이 뭐냐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도 이제는 달달달 그냥 이게 그림으로 딱 떠야 돼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져버려야 돼 그러면 애굽은 뭐냐 이게 바로가 통치하고 있어서 바로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바로왕 그러면 그 시대는 에깁트의 그 왕의 이름이 이게 바로요 바로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바로왕 그런데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바로라고 그러잖아 바로 파로인데 그래서 파로1세 파로2세 파로3세 그러잖아요 바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로왕은 뭐냐 이거는 바로 세상임금 세상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임금 그러니까 바로왕은 지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냥 살았지만은 뭐냐 바로 세상임금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바로가 세상임금이 누구예요 원수마기잖아요 원수마기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인정해 줬어요 세상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임금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카인과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넣어놨는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이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려고 40일 금식기도 끝나가 놨을 때 마귀가 원수마기 사단이가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 다음에 네가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식주 문제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거야 왜냐? 그 모든 건 내가 다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뭐 주겠다고? 천하 이걸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만왕의 왕 예수가 왔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왔어 근데 겁대가리 없이요 그분 앞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 이 새끼야 그러면 내가 이거 세상 다 줄게 뭐냐? 천하 만국을 짓거라는 거야 짓거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이가 이 세상을 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틀어져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권세잖아요 권세 이게 바로가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안에서 살았냐? 바로 이 바로예요 바로 바로 왕의 통치 밑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예요? 예수 앞으로 오기 전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뭐예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자 세상 임금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들끼리 얘기지만 예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다 누구 아래 있어요? 세상 임금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 살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 사나요 왜? 이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권세자가 누구냐? 원수막이 사단이라믄 원수막이 사단이야 그가 과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지프트의 바로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뭐냐? 세상 임금 원수막이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바로의 노예요 바로의 노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냐?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사단의 종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종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요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냐? 다 사단의 종이에요 공중권세 잡은자를 따라 사는 거야 걔가 이 끝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애굽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기업이 없다 그러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건 유산, 상속, 후사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보세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땅 한 평이 없어요 내 소유권이 없는 거야 소유권이 그래서 원수막이 사단의 노예 아래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이 없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업이 없다는 말은 결국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면 아멘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성천어들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불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도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냐? 주님 제림하시는 날 우리가 살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살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을 안 맛보고 그냥 부활로 바뀌지만은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에 저기 저 제림하실 때에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해 무덤이 다 열리면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첫째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이게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아멘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바로의 통치 아래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은요 둘째 부활이요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그건 심판의 부활이요 그건 사망의 부활이요 사망의 부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네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어떤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야 종교가 종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어떤 종교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교로 바뀌고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가르침이 좀 나은 것 같아 또 군대에서 세례받을 때 군인들이 배통 그러잖아요 불교의 주일날 일요일날 종교를 선택을 할 때 교회 가니까 햄버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가니까 요구르토고 빵밖에 안 줘 예시나 그건 안 가 그래서 이게 햄버거 주는 데로 가야지 근데 보니까 다음 주에 볼 때가 천주교에서는 피자를 준대 에이 그냥 안 돼 이런 피자로 가 그러니까 우리가 피자를 선택하느냐 햄버거를 선택하느냐 요구르트를 선택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아멘이요 이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굽에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진리에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에 목사 몇 개 살리려고 당기는 게 아니여 목사님들도 이거 일 안 하면 다른 거 먹고 살 일이 많아요 재능이 없어서 먹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넘쳐나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나온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시간에 할 일 다 있어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이 원리 교회를 나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 건 어떤 종교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결과가 지금은 가는 길이 비슷하니까 저놈이나 나나 별 볼 일 없으니까 별 차이 안 나는 거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엄청나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와야 기업이 있느냐 예수 안에 와야 기업이 있어요 예수 안에 와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그 스타트가 뭐냐 바로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 모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누구냐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훗날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가 지금 모세가 당장은 눈앞에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여호수와를 말한 거야 그러나 그 여호수와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와야 예수와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호수와야 이게 우리말로 여호수하지 원래 히브리 말은 예수와야 예수와 그 다음에 호세가 나와 호세야 호세야 또한 예수와야 호세야 선지자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은 누구를 말하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여호수와를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 여호수와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다가 보내서 내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 이놈아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느냐 열 가지 재앙을 때려 부었어요 열 가지 재앙 다 설명했으니까 열 가지 재앙을 때려 부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예수 앞으로 불러내려고 하니까 원수막이 사탄이가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안 놔주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느냐 이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열 가지 재앙을 때려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가로막다가 뒤지도록 두들겨 만든 사람은 되면 안 돼 이게요 바로는 불행한 거야 열 가지 재앙을 두들겨 하나님이 부은 다음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는데 그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뭘 했느냐? 애굽은 장자를 때리고 애굽에는 장자를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6월절의 피란 말이에요 피 그래서 이 피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모든 전역 바로의 국민이고 이스라엘 국민이고 백성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슈욱 지나가는데 그때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통과하면서 이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뭐냐? 넘어가다는 뜻이야 넘어가다는 뜻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 피단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원수막의 손아가리에서 끊은 데는 그 결정적 결정타가 뭐냐면 십자가의 피란 말이에요 피 예수의 피 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결국 뭐냐? 바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해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 결정적 결정타가 뭐냐?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뭐냐? 장차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토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가리 사탄의 손아가리에서 끊어낸 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듯이 우리를 원수막의 사단의 그 손아가리에서 끊어내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단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심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아멘 이게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보혈의 능력은요 천범만번 억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이 손아귀에서 그 다음에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끌어내는 능력이 뭐냐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깨달으시면 아멘 이걸 모르고 맨날 예수피 예수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예수피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6월절 이 밤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출애급을 하는데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급을 하는데 출애급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6월절을 통해서 이제 6월절 밤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바로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냈으면 바로 직진을 해서 가난 땅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진으로 오지 않고 빙빙 잡아 돌려서 어디로 가요? 홍해로 데려가 홍해 홍해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홍해 참 시안합니다 홍해로 데려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길도 있는데 굳이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로 인도했느냐 홍해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돈 조선 10장이야 그게 뭐냐? 홍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홍해가 뭐라고요? 세례예요 세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잠기다는 뜻이죠 잠기다 잠기다는 뜻이에요 잠기다 세례는 잠기다 이미 다 상고인 말씀이니까 쑥쑥 지나갑니다 이 잠기다라는 말은 잠기다라는 뜻인데 이거의 더 깊은 뜻은 어디에 있어요? 노마서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것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례가 결국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할렐루야요 이것이 세례의 참 뜻인데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있어요 옛사람 혹은 겉사람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단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처단해야 광야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거든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를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냐? 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세례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례도 하는데 떡과 잔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내 심령에 임해야 돼 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건데 바로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고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처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바로 이 홍해 세례를 통해서 자아를 얼만큼 내가 죽였느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이 짧으냐 기느냐 여기서 반걸음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 홍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키워드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원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6월절 어린 양 피어 예수의 십자가에 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냥 천당으로 막바로 가면 되지 가난한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홍해를 줬느냐? 이게 홍해는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뭐야? 세례는 참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그랬어요 그럼 뭘 죽인다? 우리의 자아의 처단이에요 자아의 처단 옛사람의 성분을 처단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 기질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고집 다 있잖아요 성깔 다 있어 다 있어요 예수 믿어서요 이게 딱 신앙으로 누르고 있어서 그러지 그거요 신앙이 조금 얇아지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부활하면 금방 튀어나와 버려요 혈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 혈기, 인간성, 못된 성품 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옛사람의 성분들을 어디다 가요? 홍해에다가 다 이게 홍해에서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여 그러니까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굉장히 중요한데 2단계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 결정적 사건은 6월절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는 건 자아의 처단인데 왜 자아를 처단하냐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승부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만 끝난 게 아니고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가 온전히 임한 사람은 광야 생활이 짧아요 그러나 이게 홍해가 현치하는 사람들은 광야가 무장이 길어 민양이 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날 이 세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례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싸워요 이게 세례가 침례냐 아니면 그냥 약식이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별로 아니 물 밥그릇에 떠다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의 이름으로 수돗물을 떠다 놓고 하는 거나 어차피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목욕탕에다 집어 넣는 거나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냐면 의식을 가지고 싸워 그래서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침례만 강조해요 물론 의식이 의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의식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의 참뜻이 뭐냐 이거예요 세례의 참뜻 그러니까 세례의 참뜻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산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의 의식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참뜻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세례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세례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의 형식의 세례도 중요하지만 뭐냐? 내 심령 속에 참된 세례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된 세례가 임한 사람은 자아가 죽고 옛사람의 옷을 벗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돼 바울은 그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형식적인 세례 어떤 의식적인 예례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고 참된 세례의 의미를 붙잡고 승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그들의 삶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 인류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6월절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엑소더스 했을 때에 홍해를 굳이 가지 않고 다른 길로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려서 홍해를 통과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세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례 깨달으시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산앙절리 가서 목금 설교하고 왔습니다만 그 목요일날 했던 정상의 삶을 정상의 복을 받자라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이 정상에 오르는 거 정상에 오르는 거는 내 힘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어오른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마리아 배 속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뭐예요? 성신으로 살고 계셨어요 왜? 예수는 마리아 배 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가 아니고 그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예수가 있었는데 영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누구에게요? 그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럼 누가 정상에 올라갔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역을 더 많이 내어드리는 사람은 정상에 올랐고 예수를 왕따시키고 그 예수가 내 삶 영역 가운데 그 와서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골짜기의 삶을 산 거야 아멘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냐 똑같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와서 살고 계셨는데 내 삶을 그리스도 앞에 더 많이 내어드린 사람 나의 영역을 그리스도 앞으로 더 많이 내어놓는 사람이 정상에 올랐고 그렇지 않냐고 아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왕따시키고 그 내 삶의 그 영역을 예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골짜기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 원리와 같이 누가 내 삶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가 더 또렷하게 나타나고 더 예수가 이게 이렇게 많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려면 아담이 죽고 아담 성분이 죽어야 처단이 돼야 예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구약시대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더 많이 내어놓은 사람 더 많이 들인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고 내어놓지 않고 왕따시킨 사람은 꼴짝의 삶을 산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예수가 더 뚜렷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 뭐냐 바로 이 자아의 처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처단이 되면 될수록 예수는 더 강력하게 더 뚜렷하게 더 크게 나타나지만 내 자아가 처단되지 아니하고 아담 성무로 꽉 차 있으면 예수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대시민 아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아직 홍해 세례도 온전히 못 걷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준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성분 겉사람의 성분 아담 성분 자아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광야의 삶은 짧아요 여기서 내가 무슨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광야가 짧아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가 승부예요 여기가 승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피로 우리를 구속했으면 막바로 가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연단 근데 그 연단의 시간이 승부점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홍해에서 나는 거예요 세례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죽어버려야 돼 아멘이요? 온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믿는 성도 중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생각에는요 방언도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고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 섬김의 자세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는데 물 한 그릇도 안 뜯아주고 반찬도 하나 다 안 만들고 무릎에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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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마르다 언니는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 준비 아니라고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다가 보니까 열받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이 볼멘 소리로 항의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른다 내가 너 집에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야 한 가지만 해도 괜찮해 마리아는 오히려 옳은 것을 선택했어 누가 복을 받아요? 마리아가 복을 받는 거야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열심히 특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안 그렇고 오히려 하나님의 견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요 물론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죠 은사는 선물이니까 당연히 받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받아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은사를 세기만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은사를 받으면 더 바깥도로 튕겨냐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고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의 말씀을 오늘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시킬 때 그 결정적 결정타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선행으로 안 돼 오직 예수의 피여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가난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 홍에다 집어넣느냐 홍에다 집어넣는 거는 바로 자아의 처단이에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 자아가 죽고 장사 진해서 푹 썩어가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70년 하는 사람도 있고 40년 하는 사람이 있고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끝낸 사람도 있는데 그 승부점이 어디냐 바로 이 홍의 세례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의식에 머물지 말고 의식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형식을 갖고 싸우지 말고 참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요 자 지금부터는 광야입니다 이미 다 상부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는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주셨으면 이제는 또 곧바로 뭐예요 곧바로 가난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 땅에 한 대를 가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이끌으셔서 뺑뺑 돌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봐요 지난주에도 읽어봤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오늘 정하는 모든 명절을 놓여 있는지 말아야라 내 한 명을 사자고 번성하고 공부하고 없어서 우리에게는 그 자리에 따라서 그것을 차지하려 합니다 내 한 명을 사자고 지금 이 사슴을 하나에 내게 왕의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도록하라 이는 너를 낳아주시며 너를 실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절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광야의 길고 짧음의 승부점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세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느냐 첫째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다 뭐냐 심령이 부자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마음이 부여해야 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높여야 이것이 좋은 건데 우리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 높여야 되는데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뭘 낮추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겸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 홍해에서요 홍해에서 이게 세례가 확실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낮추시려고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네가 세례를 온전히 받았느냐 이게 세례를 이 참된 세례가 너한테 임했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광야의 뺑뺑이를 통해서 이게 자아가 있으면 뭐예요? 자아는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자아의 성분은 자아의 성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자꾸 높아지는 게 이 자아의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례가요 온전히 됐으면 이게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40년을 통해서 뭐 했느냐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내가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요즘 성도들은요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막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이 다르고 저기 계신 하나님이 다르다면 저 인도같이 막 다신주의 있잖아요 범신론 신이 사람보다 더 많아 매덕겐가 된다 그러더만 그거는 그가 그렇게 신이 많으면 아무 신이라도 내가 택하면 되잖아요 너 신 나한테 별로 고무신도 안 사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무신도 안 사주는 신은 내가 안 택해 고무신 사주는 내가 신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택하면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상천하지에 뭐 하시는 분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고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주지 아니하고 장소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그럼 하나님이 복 줘 안 줘? 안 줘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요 착각해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 죄성을 자꾸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최초로 한 짓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담한테 하나님이 와서 죽은 걸 했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나 베필로 만들어준 저 애편네가 선악과 나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성경에 봐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와서 하와 너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뱀새끼가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요 한 때 우리 80년도인가 언젠가 명동성당의 김수환 주기경 그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 탓이요 아니 세상에 청문회들 다 그냥 막 부정부패 막 비리했던 사람들 청문회 다 했잖아요 옛날에 청문회가 아주 유명했어 청문회 청문회 했더니요 전부 다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모릅니다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내 탓이요 그냥 사람은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요 복을 못 받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건 내 탓이요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이게 깨지느냐면 요나는요 자기 탓으로 안 거야 첫째 나 때문에 이 배에 풍랑이 왔다는 걸 선지자가 안 거야 그래서 재산 그만 버리고 나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거 승부쯤이 벌써 요나는 벌써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어요? 왜 그래 왜 왜 왜 왜 이렇게 악당으로 쓰고 따졌으면요 너는 30년 물고기 배 속에 있어라 이 새끼야 그랬을 텐데 벌써 요나는요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사람들이 막 난리 먹어지고 막 재산을 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버리니까 요나가 말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재산 그만 버려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온지 아세요? 나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이게 요나가 이렇게 한 거야 나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바다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댈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가 두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홍해 세례에 이것의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연장선이에요 아직도 자아가 죽지 못하고 싱싱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처단하기 위해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재교육시켜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냥 내가 말씀드렸잖아 홍해 세례에서 참된 세례가 온전히 임해져서 나의 옛사람 자아가 여기서 승부가 딱 끝나면 광야는 3일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 보세요 내 탓이라 딱 그래 버리잖아 내 탓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아니까 나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멈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래요 먼 이유를 잡고 대 먼 핑계를 잡고 대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신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광야의 이 방법도 사람마다 딱 달라 어떤 사람은 이 광야를 무슨 광야로 주냐 물질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밟아요 물질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설렁설렁 믿는 것 같은데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막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평생 살아도 물질로요 맨날 공고해요 왜 그러냐 이건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누가 아까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가 내 자아를 그렇죠 내 견해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밑으로 집어넣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내 견해를 절대 하나님 밑에다 안 집어넣고 계속 하나님하고 끈적끈적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 못 받아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항상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지구상의 수억만의 사람들의 이 사정을 다 통감하시면 하나님 뭔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면 안 돼 정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서 내 삶을 많이 내드리란 말이에요 많이 내드려 하나님의 견해 속으로 온전히 내가 쏙 들어가란 말이에요 들어가 자꾸 하나님의 견해는 안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자꾸 끈적끈적하게 원망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 그래요 왜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속에다 집어넣고 계속 그 사람을요 40년 50년 동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에요 질병 온갖 질병 속에다 집어넣고 던져버려요 그래갖고 그 속에다 받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낫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병원에 가보면 주사 막 놔주고 주사 맞고 나오면 한 두 시간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또 골골골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빨리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 낮추는 거잖아요 낮추는 거 낮추는 거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아 계속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녀들이 계속 어긋나 계속 삐그덕나는 거예요 삐그덕나 이게 설교를요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가 그날 설교를 해서 이렇게 땜질하는 걸로 여러분 듣지 말고 이걸 생명으로 드려야 돼요 생명 아멘이요 이 설교는요 그날 내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목사가 한 번 이렇게 땜쟁이 하는 그걸로 그걸로 가볍게 듣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밟아요 그러면 광야는 뭐냐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막막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이유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좋기 때문에 그냥요 고단하게는 고단하게 막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속히 나오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막 내가 첫 번째 탁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처럼 뭐란 말이에요 요나처럼 핑계대지 말고 자꾸 우리 성도들은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니네 간다고 지원도 안 했잖아요 내가 니네에서 기도해야 된 곳도 없잖아요 왜 날 불러요 왜? 왜 나보고 가라 그래요? 나는 그건 못 가요 요렇게요 자꾸 하나님하고 견해 싸움하고 배 밑에 가서 처잡고 자두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도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요 어차피 나도 망하는 인생 니들도 같이 망해라 이 새끼들아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쳐 올라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제 짐 그만 버리고 다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물건들인데 버리지 말고 날 바다에 버리시오 내가 사실은 나 때문에 이게 온 겁니다 하고 딱요 자기를 낮추니까 뭐냐 물고기 3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요 앞장서서 죄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돼 나의 이 작은 삶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이 말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가려있는 일을 있다보면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방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광야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광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왜 했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애국 광야 가나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잘 말씀 들었어요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어느 부분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지를 잘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영원히 아멘 근데 어떤 바보들은요 광야의 은사를 받았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요 바보예요 바보 절대 우리는 광야를 길게 하지 말고 가나안에 가서 승부합시다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오늘 또 애국 광야 가나안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가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영원히 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Hamils 우리의 삶과 개밀 우리의 삶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생애가